자 이 그림은 내가 빼앗은 황궁무추에요 그래서 물감이 좀 제가 요새 엄청 아꼈어요 비싼거야 물감 자체가 색깔이 아주 선명해서 좀 아름답게 그려봤어요 너무 막 저기하게 안 그려보고 이거는 이렇게 칼도 아름답고 황궁무추도 아주 아름답죠? 정대에서 피도 이렇게 아름답어요 그래서 못 가졌던 꽃을 못 갖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맺혔던 한을 풀고 또한 막 그렇게 뺏고 싶은 내 뺏고 싶은 모든 욕망의 근원이 성 남성성 권위와 힘을 나는 가질 자격이 없다고 내 여성을 수치주면서 그걸 뺏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자각시켜주고 그걸 또 무의식 안 했어요 제 그림은 무의식에 작용하니까 그 힘과 권위 남성성의 자신감과 담당함과 힘과 무의 특히 가질 수 있다는 자격을 그 마음을 부여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내가 빼앗은 황금고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